네 안녕하십니까 그래투투 입니다 오늘 옥시파이브맥 제가 천화비행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천화비행 이구요 저는 세팅을 옥시파이브맥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게도 붐때가 625 라고 되어있는데요 옥시엘리 625 로터를 620mm 까지도 장착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매뉴얼 상황에서 봤는데요 네 사실 실제로 이거 사이즈 전장을 재보면은 거의 700급 전장이 나와요 조금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꼬리만 좀 긴 편이고 본체는 사이즈는 이제 600급 사이즈 인데요 꼬리가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 단발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세 지금 5천 이제 5천 미리로 이제 세팅을 했구요 모터는 엑스노바를 장착했구요 기자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기자재는 그냥 gdw 스와시 서버 신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로 테일도 이제 신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노바 모터를 장착했구요 하비윙 120암페아 기본 세팅으로 인된 뭐 날리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네 단발로 이제 제작을 한 제일 큰 이유는 운영 편의성 때문이에요 제가 뭐 여러가지 뭐 기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700급 기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세 5천을 2개를 꼽아 가지고 이제 12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12세 사용을 하니까 이게 배터리 운용을 상당히 좀 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충전 2번 울려 가지고 이제 사실 3분 4분 날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또 특징이 있어서 일단 요건 단발로 제작을 해보고 향후 경과에 따라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요건 한번 날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시에 나와 있는데요 어 기온이 마이너스 5도 입니다 근데 다만 바람이 없어서 네 주변에 이제 뭐 서리가 살짝 끼어 있고 안개가 살짝 자욱한 상태인데요 어 일단은 뭐 맨손으로 날릴 순 없어서 조종기 장갑을 가져왔구요 네 영하 5도 입니다 제 영하 5도에도 뭐 추운 줄 모르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헬기 날리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 열정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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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일단 호버링 하면서 간단한 수정을 했습니다 트림이 좀 안 맞더라구요 필루엣을 돌려보면 애가 약간 뒤뚱뒤뚱 거리고 돌아서요 제가 스와시 수평을 잘 봤다고 봤는데 또 날려보면 또 필루엣 틀려서 스와시 수평을 새로 맞췄구요 테일 리미트도 조금 맞췄습니다 네 그 호버링 하는데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네요 역시 550mm 로터를 장착하다 보니까요 전기를 좀 많이 먹네요 첫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의 무식한 테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배터리 지금 6셀 인데요 지금 3.3까지 떨어졌습니다 20볼트 남았네요 거의 배터리 용량 90%를 쓴 거죠 아까 영상상으로 봤을 때 비행시간이 대략 4분 40초 정도 됩니다 20.1 버튼 나옵니다 지금 네 일단 배터리 용량 대비를 했을 때 지금 제가 출력을 지금 93% 까지 쓰고 있는데요 90% 정도로 줄인 다음에 4분 비행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 봐서는 그 이상 95% 이상까지 하면 3분 30초 가 맞을 것 같구요 네 뭐 엘프 거버넣어 가 풀려서 비실비실 될 때까지 날려 보니까 플라잉 타임이 4분 4분 40여초 딱 나오네요 사람마다 세팅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RPM을 높이 쓰는 편은 아니고요 뭐 피치 위주로 비행을 하는 편이라서 RPM이 너무 높으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RPM 글쎄요 저는 이제 뭐 계기로 해가지고 RPM을 3300이든 2800이든 이렇게 맞추는 타입은 아니고요 그냥 날려보고 내 손가락에 맞는 정도 수준으로 슬로틱 커브를 조정을 합니다 그냥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하고요 저한테 또 중요한 건 프라잉 타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프라잉 타임이 지금 4분 끝까지 빠랐을 때 4분 40초 그러니까 4분 정도 날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뭐 이렇게 날리는 거에 주력한다고 영상을 더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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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